이안씨 네 애인이 있어요? 여기 전작은 해보셨나요? 네 해봤습니다 엔딩은요? 엔딩이요? 아마 건물에서 탈출하는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음... 고망치는 엔딩 애인이냐고요? 그냥 궁금해 전 여기 먼저 내려야되서 이게 1.9도 가요 엔딩이 있는 줄 알았어요? 이연 엔딩이 있는 줄 알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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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 네? 너 무슨 인생이야? 어제 기억하냐? 어제는 너도 나도 취했고 난 안취했는데? 질막이가지고 취하고 싶었네 아니 그래서 싫어? 아이고 뭐라고? 더 해보신지 나 진짜로 좋아하는 것만 짝사람 진짜 잘하네 진짜 미치겠네 얘기 못한 나머지는 파일로 정리해서 전달해줄게요 알았죠? 이현님? 이현 데이트하자 저기? 준비하고 나와 야 어? 누가 데이트 신청을 그렇게 해 그럼? 너 진짜 짝사람 한번도 안해봤어? 너 진짜 짝사람 한번도 안해봤어? 여보세요? 어? 와나 있잖아 너 혹시 지금 통화 가네? 아니 내가 어쩌다가 점심 후에 티켓이 생겨버려가지고 쫌 기다려 기다려 고민하고 있어 야 뭐야 아까 그거 어 나 질투해 지금 내가 질투 안하게 생겼어? 나 맞잖아 뭐 뭐 야 아프잖아 야 아프잖아 요